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출애국계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섭리를 누구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주변의 인물들 변두리 사람들, 종이라든지 여자라든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 시뿌라와 부하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그들은 이제 보이는 세상의 왕, 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가족을 민족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누가 하나님이신가 누가 왕이신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여러분 여기 레위 가족, 또 레위 남자, 여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이 레위 남자는 누구냐면 바로 아무람이고요 그리고 레위 여자는 요괴뱃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고아스를 낳고 고아시 아무람을 낳고 아무람이 이제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모세형 아론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낳는데 이 모세는 레위의 사대 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도 없고 엄마의 이름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물론 다른 성경이나 역대상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리고 출애국기 6장에 가서도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 엄마 이름보다는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라는 물론 나중에 이제 바로 공주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퇴에문을 열어주시고 상급으로, 기업으로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상황에서 바로가 통치하는 이 상황에서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미 태어나는 아이들이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뭐예요? 모든 남자 아이들은 딸이든지 남자 아이들 특별히 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바로 태어나는 게 곧 죽음이라는 거죠 임신하고 이제 열 달을 이제 태교도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대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실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가실까 이것이 부모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빠,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데 특별히 사내 아이, 남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큰 걱정이죠 큰 염려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임신하는 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인데 도대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어떤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레위 가정의 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렇게 결혼하고 또 임신하는 것도 하지만 그 아이를 뭐예요?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여자가 2절에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경유함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역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앞에 모세의 부모를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의 설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을 상에 달아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수로본에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열도애를 혈류증으로 앓으며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대어도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계 1장에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그 아름다움도 잠시예요 석 달 동안 숨기게 돼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 백일이 되어지면 여기 보세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길이 막히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중병에 들다든지 어떤 상황이 들었을 때 아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겠습니다 의술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뭐 몇 개월입니다 며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끝날 때 사람의 어떤 지혜가 끝날 때 이들이 백일을 지금 숨겨서 사는 것도 얼마나 큰 추생신고를 뭐 안 한다든지 어디다가 뭐 숨겨 놓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의사에게도 찾아가고 약을 쓰죠 여러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더 중화여 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구원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남을 입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어요 11장 6절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령에 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를 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 역경과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게 뭐예요? 3절에 다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았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의 그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지혜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역창과 나무진을 칠했다 아기를 거기 담았다 그리고 나일 강가 사이에 두 개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갈대 상자 상자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갈대 상자는 구역성경에 상자 테바가 두 번 쓰여요 여기 갈대 상자 상자예요 그 다음에 창세계 6장부터 시작되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 방주가 바로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노아에게 이렇게 이렇게 규모로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창문 내고 이렇게 이렇게 배를 만들어라 구원의 방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배 그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2장에 출입기 2장에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상자를 만들 상자는 지금 1인용의 아기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엄마, 아빠가 같이 들어가고 형, 모세가 들어가고 미리암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도 아니에요 그냥 아기 100일 된 아기 이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자를 그냥 상자를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저는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는 아, 우리가 뭐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쥐어짜고 지혜를 짜면은 어떻게 방법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늘이 무너졌는데 소상할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인간의 노력 어떤 그 노력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경애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주권과 섭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날감과 사이에 두었어요 이 상자 방주의 특징이 창세기 방주의 특징과 이 상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키가 없어요 배죠 노아의 방주 배잖아요 키가 없어요 키 방향을 내가 조정해가지고 어디로 가야겠다 자동차를 여러 번 했는데 자동차에 운전대가 없다는 거예요 배에 지금 키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방주에 뭐 이렇게 자 스스로 동력을 내가지고 어디로 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 인도하심 이 섭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와 상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그냥 두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뒤에서 우리가 뭐 드론을 조정한다든지 뭐 리모트 컨트롤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조정해서 좌로 가시오 우로 가시오 멈추시오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 날강에 두었다 거기 던져버렸다 이것도 믿음이라 여기까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자 그냥 던져버리고 말자 그런 던짐이 아니에요 그런 둠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4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섭리 이 상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이거를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던져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끝났다 뭐 살든지 죽든지 그냥 뭐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이루시는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예요 다윗은 그래서 10편 5편 3절에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 물론 감사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99%는 대부분 뭐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미래를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설계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역사도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섭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는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5분 후의 일을 1시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뭐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해가시는지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져야 돼요 당장 결과를 보기로 원해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다 맡기는 거고 믿음은 순종해서 지금 뭐예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알려고 멀쩍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자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키도 없는데 거기 동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상자를 인도해 가요 그리고는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감으로는 참 이 타이밍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믿음에 하나님의 경애함에 맡겨드리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섭리 경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지금 이 상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키 그 권세 능력은 누구에게 있죠? 거기 애굽에 지금 사람들을 만약에 따져본다면 이 아이를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길러내고 키울 수 있는 권력은 바로에게 밖에 없어요 바로가 권세예요 바로의 명령 바로의 말 하나면 이 아이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 말이죠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그 딸이 마침 또 자녀가 없었어요 그 딸에게로 인도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다른 히브리 사람에게 만약에 발견됐다 그러지 봐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원할 수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강으로 바로 그 강으로 와요 그때 시녀들과 이렇게 날강을 거닐고 있는데 그 갈대 상자에서 사이에서 상자를 보고 그 본 사람은 누구예요? 공주예요 시녀들이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 여러 번이 그 여러 번이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시부리 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게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7절 보세요 누이가 이제 또 바로의 딸에게 등장해요 누이가 던져버리고 뭐 살든지 죽든지 이제 그랬으면 지금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가져가고 열어보고 이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비틈이에요 끝까지 지켜보는 거 아마 이 누이가 지금 이렇게 동력이 없고 키도 없으니까 지금 그냥 물결 이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간순간 개입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휴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좀 갈대 사이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누이가 이 상자를 갈대 사이로 공주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공주가 오는 시간인데 목욕하는 시간인데 이거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이 각본은요 다 하나님이 적체적성에 사람과 그리고 방법들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거기에 개입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휴 이거 던지만 다시 그냥 건져서 내가 가져갈까 여러 생각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믿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바로 공주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불쌍한 마음을 극렬한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누이를 또 투입하시는 거예요 야 들어가 연극을 보면 뮤지컬이나 드라마를 보면 감독이 있잖아요 큐사인을 딱 주잖아요 감독은 이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잖아요 배우를 쓴단 말이에요 장치를 쓰고 하나님이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히브리 아기니까 이 아기를 위하여 젖을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바로의 딸이 가라 그랬더니 소녀가 가서 유모를 데려오는데 엄마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이 아기의 엄마 기가 막히죠 9절에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명령해요 이 아기 네가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이 아기를 키우고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스를 주겠다 참 이런 일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이 시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의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의함 이 믿음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위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10절에 이 아이가 다 자라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까 이제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그냥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 계획 구원 역사가 확 포함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삭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이름 그거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발꿈치 잡고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구하여서 얻게 된 아들이다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뭐였죠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 모세는 이제 자기 한 사람 구원받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예표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가족은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가정 우리 가정이 살아야 자녀들이 삽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 다음 세대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읽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와께로부터 나오는 이라 너의 행사를 여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 신이라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그 놀라운 역사 경영을 우리가 저녁에 해질 무렵에 우리가 잠자리 들 때 기도한 것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기고 그들 사랑할 때 하나님 그들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정에 주신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구원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제2, 제3의 모세를 길러내고 모세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